가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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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빨리 쏴지? 너눈 빨리 쏠 필요가 없잖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유리사 아니잖아 아니 빨리 썰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빨리 써내고 막 커지면 안 되는데 얇게 썰어야 돼 점점 얇아지고 있어 파가 많이 필요해? 어 파기름을 내야 돼 파기름을 낸다고? 뜯지 말고 썰으라고 파를 뜯고 있어 손 조심하고 아 이게 안 잘려 엎어 엎어? 이렇게 요만큼 머리 여기를 잘라내 이게 잘 여기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렇게 끝 여기까지 요기 정도까지 카스로 또 됐어 너 이상하게 한다 이거 아니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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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미 망해버렸어 그럼 엄마 거 갖고 해 그냥 안되겠다 너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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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요리방송이 아니라 브이로그니까 괜찮아 한 개씩 썰어야지 한 개씩 썰어야지 한 개씩 썰어야지 한 개씩 썰어야지 잘하네 무조건 잘한다 해줘 내가 뭐 할 줄 알아? 풀어도 돼 알았어 이건 안할래 그래 그럼 그 끝에는 이것도 안할래 왜? 아니면 시커먼 게 보여 안 좋아 계속 그만 썰어 알았어 이거까지만 왜? 다 먹어 아니 너 손 썰릴 것 같아서 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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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앉아서 열량성이 많아 정말 원래 사람은 창조적이어야 하는 거야 그 와중에 터라기 지효주와 찬기름을 밤발라 밤발라? 근데 시간이 엄청 넓으니까 이거가 엄청 넓어 엄청 넓어 꼭 볼 일이 많아 조금 더 그거 엄청 아닌데 너 정말 성적보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오빠 몰랐어? 그거에 다 그거에 다 좋아 안쪽에서 넣어야 돼 사장님이 저희도 이거 나면 맛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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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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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